여기가 인덱스라는 마을인데 여기가 굉장히 이쁜 마을이에요 처음 와봤는데 이거는 톱날이라며 톱날 이 톱으로 여기 보이는 산들의 화강암을 자를 때 썼다는 몇 미터? 한 4미터 3미터 넘네 4미터는 안되고 와 진짜 여기 마을이 엄청 이쁘고 여기는 완전 인덱스라는 마을은 다른 나라 온 것 같아요 저쪽에 타운홀 타운홀이 진짜 작게 되어 있고요 마을에 관공서 같은 거 있죠 그리고 저 뒤에는 제너럴 스토어가 있는데 우체국까지 겸하고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신기한 동네에요 여름에 오면 지금 겨울이라서 아주 추운데 강도 흐르는데 엄청 물이 깨끗하고 와 피쉬앤칩스 시켰는데 피쉬가 이만해 얼굴 반만하네 오우 피쉬앤칩스 시켰을 때 이렇게 큰 생선이 나오는 게 처음 봤네요 약간 프렌치토스트 사이에 햄버거 패티 넣어놓은 그런 맛인데 잘 어울리네 그러면 뱅크가 있는거 같은 거 있죠 그러니께만 봐주세요 그러면 뱅크가 있는 거에요 우리 Deswegen의 위험을 가진게 바로 이만해 뱅크가 있는 거에요 우리 위험을 가진 거에요 이거 저번에 뱅크가 있는 거에요